여러분은 클럽을 좋아하시나요? 한두 번 가서 즐기는 건 좋겠지만 부디 거기서 만난 여자를 설거지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요즘 남초 커뮤니티에 난리난 글이 하나 있습니다. 클럽 중독돼서 맨날 하룻밤 하고 오고 있어. 처음 클럽 배우고 클럽 1년 가까이 다녔는데 다니기 전보다 번호가 5배는 늘었음. 남자 간보고 최고 존잘 남 고를 수 있으니 이보다 편한 게 없더라. 이왕 한 번 자는 거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잘생기고 이상형이고 돈 잘 쓰는 남자 만나니까 인생 편해. 그러다가 학교에 학식 먹는 또래 남자들 보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진심. 하룻밤 하고 싶어하는 건 다 똑같은데 학식 먹는 학생들은 찌질이의 거지들이야. 이왕 대주는 거 나에게 집착하는 남자랑 해라 여자들아 그 중에서도 돈 많고 올인하는 남자랑은 길게 가고.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멋쟁이 한국 여자들의 20대가 어떤 수준으로 돌아가는지 딱 보이시죠? 저렇게 함부로 굴리고 다니다가 30살 처먹으면 학식에서 밥 먹고 도서관 다니던 남자에게 설거지를 요구하는 게 지금 한국 여자들 결혼 메타이죠. 여러분은 이래도 클럽 다니는 여자와 만나고 싶으신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클럽 다니는 여자들 데까리가 비어있을 순 있지만 적어도 fm은 아닌 여자들이다. fm들은 남자 극혐하고 하룻밤 그런 거 극혐하는데 클럽을 다닐 리가 없다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말을 하는 남성들의 착각을 박살내 보겠습니다. 도파민 중독에 클럽 중독이야. 내가 가진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가 바로 클럽이야. 원래 여자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번 주 4일 연속으로 다 갔어. 난 매갈 fm리즘 붐일 때도 죄책감 느끼면서 가서 시원하게 남자들에게 대주고 왔어. 다들 곧 질린다 하는데 나는 10년째 이지랄 하면서 대주고 다니는데 이거 언제 질려? 라는 우리 여성인권 운동료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성시대에는 헌팅포차 이야기하는 게시판이 따로 있으며 그 게시판에서는 헌팅포차 가서 원나이 땡기는 주제의 탈코르셋으로 헌팅 땡기자 말합니다. 진짜 정신나간 모순적인 여자들이 fm하는 여자들인데 포크 써밍 별밤 밤사 토토가 가리 그랑프리 구별 감주 나이트 라운지 헌술 헌포 헌팅 등등 시발 이렇게 많은 걸 즐기는 우리 한국 여자들 여성시대에서 클럽메이트 헌팅메이트 구해서 놀러다니는 인간들이 여성인권운동을 한다 지랄을 합니다. 비혼 비연애를 해야 한다고 웅행웅 허버허버 거리는 인간들이 저딴 짓거리를 하는데 여러분은 헌팅포차 클럽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를 신뢰하실 수 있으신가요? 페이스라는 클럽 처음 가는데 어디로 가야 잘생긴 남자에게 벌릴 수 있을까 나는 평범하게 생겼는데 마르고 몸매 좋아 라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 저런 인간들이 fm이즘을 한답시고 연병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모순이 아닐까요? 여자들이 말하는 약속과 맹세는 물 위에 적어라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소개받았는데 썸 끊고 싶다. 3살 연하남을 만나서 술 마셨는데 술값 계산 남자가 해도 내가 고맙다 안 했거든 여자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 남자가 계산했는데 왜 고맙다 말 안 하냐라고 말해서 정졌나 떨어지네 라는 식으로 김치녀 발언을 하는 우리 여자들이 넘치고 넘친 게 현실입니다. 지가 처먹은 술 대신 계산해줬으면 인간이라면 감사하다 말해야 하는데 그걸 말하지도 않고 거지라 욕하는 여자들. 여러분은 이래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여성들이 저런 여성은 아닐 겁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여자를 만날 확률은 너무 희박하고 저런 폭탄녀 밟아서 설거지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클럽에서 만난 여자는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내세요. 그 여자가 아무리 매달린다 해도 여러분에게 쉽게 허용한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도 쉽게 허용한 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국제결혼 국제연애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결혼하고 연애하는 방법입니다. 한심한 우리 여자들의 근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 F에 많은 여자들 제발 비혼 비연애를 해주세요. 남자들에게 관심 좀 꺼주세요. 모니 앞에 있는 오늘의 한 번이 certaines 느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